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안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갖고 샘이 캐스트를 촬영하게 됐어. 피디님한테 물어봤어. 오늘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유전 부분, 이 무거운 주제를 갖고 캐스트를 찍는데 활기차게 할까요? 좀 진지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피디님 활기차게 하라고 해서 내용의 무게감하고는 좀 다소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활기차게 시작해 보려고 노력해 봤어. 이번 시간에 샘이 준비한 건 유전의 학습 가이드야. 제목이 되게 딱딱해. 만약에 샘이 유전의 학습 가이드를 연초에 찍고 있다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유전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상적이고 완벽한 학습 가이드를 준비하려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아니야. 오늘 샘이 얘기하려고 하는 유전의 학습 가이드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과. 최근에 샘 수강평에 유전에 관련된 고민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유전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전 유전을 적당하게 풀 줄 아는데 이런 것이 고민이에요. 어쩌면 이 유전 학습 가이드라는 타이틀 때문에 살짝 기대하고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한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나는 이미 유전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서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참고상 볼까라는 친구도 있을 거야. 초반에 미리 얘기할게, 결론을. 유전을 매우 잘한다고 느끼는 친구. 유전을 6편 기준으로 보통 모의고사에서 유전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돼. 그 6개를 어느 정도 다 건들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돼. 본인의 원래 루틴대로 해. 이 영상은 순수하게 6평 이후에 남은 4개월 동안 유전을 포기하고 싶은 유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나는 유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에 맞닥뜨려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야. 그리고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느낄 때 명쾌하게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 피드님이 들으실 때 중간에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끊어주세요 그냥. 다시 촬영을 하자고. 첫 번째 유전 문제 구조를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유전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6개 중에 3개가 일반적으로 3점이야. 나머지 3개가 2점이고 그리고 6개 모두 어렵진 않아. 한두 문제는 개념형 유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개념만 알아도 그리고 최소한의 기출만 풀어 봤어도 누구나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유전을 또 미리 결론을 내자면 모두 포기하지는 마. 유전 문제는 조건과 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문제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유전 문제는 유전 문제는 조건과 선지의 특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문제의 조건에서 유전은 첫 번째 조건이나 두 번째 조건까지가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떤 유전 현상을 다루는 것인지를 제시해줘.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많이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강사들은 나를 포함한 강사들은 유전 쪽을 특히 강의할 때 유형별로 쪼개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뭔가 단순화시켜. 유형화시키고 그리고 문제마다 이렇게 풀어봐라는 풀이법을 많이 강조한다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유전의 내용 내용을 모두 스토리를 짜갖고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거든. 그래서 유전은 유형별로 쪼개서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는데 쉬운 유형은 개념으로 풀고 이런 어려운 유형들은 이런 풀이법을 써봐라고 유형화시켜준다고. 그럼 그 유형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유형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려면 일단 그 문제에서 다루는 유전 현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푸는 문제는 다인자 유전이구나. 내가 푸는 문제는 비분리 문제구나. 라는 걸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제시된 조건의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참 신기한 건 교과서나 개념서를 읽어보면 유전 단원도 문장이 어렵지 않거든. 그 이유는 교과서나 개념서는 그 어려운 유전도 이해시키려고 납득시키려고 써놓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 문장 구조가 이 알기 쉬워. 그런데 반면에 문제 속에서의 문장 구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긴 하지만 최소한의 정보 최소한의 표현으로 좀 헷갈리는 그런 어려운 문장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성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나는 이 헷갈리는 문장들을 내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는 문제를 많이 읽어봐야 돼.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전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개념을 꼼꼼하게 하고 유전을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개념을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닌데 유전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전의 개념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조건까지를 읽고 아 이 유전 문제는 어떤 유전상을 다루는구나 라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지적 유의를 즐기기 위해서 유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유전 문제를 어려워할수록 유전 문제를 매일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해.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이해하는 거잖아. 근데 유전 문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어려운 문장들이나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읽어보는 게 문제를 이해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완벽하게 못 풀어도 좋으니까 문제를 꾸준히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장들이나 단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조금씩 나아지거든. 그리고 나서 샘은 이제 킬로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샘은 프리법이라는 표현을 써. 스킬도 좋고 논리도 좋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가르치는 강사는 없을 거라고. 다 표현의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스킬과 논리가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프리법. 어려운 문제에 대한 프리법을 쓰이면 킬로로직이라고 하는데 이 킬로로직을 숙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유저는 자료를 어쨌든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마다 해석하는 방법을 시험장에서 고민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킬로로직이라고 하는 프리법을 일단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 돼. 그걸로 자료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선지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선지가 조건 해석 능력을 측정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디귿 선지는 어렵지만 기역, 니은 선지는 내가 문제를 60, 70% 정도만 이해하고 파악했어도 적당하게 높은 정답률로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유저 문제를 샘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 강사처럼 100%, 120%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건 시험장에서의 상황이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유전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까지 풀어라. 그것이 30%의 풀이가 진행되든 60, 70%의 풀이가 진행되든 조금이라도 더 풀면 정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찍는 것보다 근거 있게 선택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야. 우리는 맞추는 게 목적인 거지 그 짧은 30분 안에 유전 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 점수가 중요하니까 일단 시험에서는. 물론 평소에 유전을 공부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 그럼 후반부에 다시 얘기할게. 그리고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 계산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수학 공부를 매일 6시간 이상씩 하든 유전도 디귿선지는 대부분 다 계산이거든. 계산은 매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쌤이 수강 후기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한종철 쌤은 생명과학을 매일 하라고 하는데 사실 매일 하기가 버거워서 이틀에 번갈아서 일주일에 6일을 과탐에 투자하는데 3일은 다른 탐구 뭐 지구학이면 지구학 또 3일은 번갈아 가면서 생명과학 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는 것과 이틀에 나눠서 보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야. 공부의 총량을 똑같게 맞춘다 하더라도 매일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는 왜 그러냐라고 쌤이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 실제 점수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쌤이 생각한 훈련의 순서는 이래. 기본개념으로 유전현상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전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개념을 갖추라는 거야. 기본개념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말라는 거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유전 문제를 읽어봤는데 기출들을 기준으로 하면 읽어봤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조건까지가 대부분의 유전 문제가 다 이해가 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친구는 기본개념이 된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킬로로직. 풀이법으로 유형별 자료 분석을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러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돼? 킬로로직이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 돼.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어떤 부분은 또 암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선생님 설명 과정을 모두 암기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은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샘이 킬로로직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이 풀이법이라는 거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지 앞으로의 출제될 예상 문제들에 대한 모든 풀이를 완벽하게 알려주는 풀이법이 아니거든. 샘과 같은 강사들이 알려주는 풀이법은 맞는 풀이법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줘야 돼. 그래서 알려준 풀이법인 킬로로직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고 반복체화를 해줘야 이걸로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줘야 킬로로직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강의를 통해 조건분석 방법을 경험해 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킬로로직을 내가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혼자서 문제를 풀 때 보면 결국은 또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경우가 많더란 거야. 학생이. 왜냐하면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을 쓰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강사로부터 배운 풀이법을 적용해 보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 그걸 어느 정도는 체화해줘야 본인의 풀이와 강사의 풀이가 시너지가 나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진단 말이야. 나는 그걸 원하는 거거든. 샘 풀이만을 무조건 따라하라는 건 아니라고. 그러려면 자기가 스스로 풀어서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강사가 강의를 통해서 조건을 분석하는 방법을 들어보라는 거야. 따라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유사 문항으로 반복 및 체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가 컨텐츠가 많이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샘이 유전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서인 거야.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서 지금 걸림이 있는 것인지 샘은 회길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대부분 어디에서 걸리기 시작하느냐. 킬로로직으로 유형별 자료 분석을 적용하라고 하지만 킬로로직이 아직 몇 개 아니다 보니까 어색한 거야. 그리고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평소에 이걸 해봐야 돼. 시험장에서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나온다고. 6평 이후에 유전 컨텐츠를 활용하는 단계. 우리가 이제 샘이 이 영상을 찍는 게 6평인데 6평 끝나고 한 6월 21일경에 촬영하고 있는데 유전 컨텐츠를 활용하는 단계라는 걸 왜 얘기해 주냐면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대략 한 6월 말 7월 이때부터 사설 컨텐츠가 막 쏟아져 나와. 인터넷 강사들의 컨텐츠들 학원들에서의 모의고사 컨텐츠들 그러면 컨텐츠는 넘치는데 그 컨텐츠를 다 소화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줘야 돼.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기출인 거지. 샘이 다른 컨텐츠 이름을 쓰기가 애매해서 샘 컨텐츠 이름을 그냥 설명할게. 걸러서 들어. MDGC 모든 기출. 스텝 1, 2, 3가 있어. 이 중에서 6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스텝 3의 평가원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아직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풀어보세요. 그리고 SSGC는 신상 기출이라고 해서 올해 기출이야. 올해 기출의 문제들이 올해 수능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되니까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까지. 샘이 각 시험마다 분석해주는 SSGC라는 파일을 계속 올려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활용해보고. 그리고 핵심문학 유형 정리를 해주는 자분기. 반복 체허를 목적으로 하는 로지겐제. 실전 훈련을 하는 철철 실전 모의고사 시즌 1, 2, 3.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거는 샘의 컨텐츠 이름을 쓴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되지. 기출, 핵심문학에 대한 유형 정리. 막전이, 근육, 유전 이런 것들. 그리고 반복 체허를 위한 여름점에 나오는 다양한 N제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중에서 나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목표 등급을 정해야 돼.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은 유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비유전을 우리가 모두 맞춰야 한다는 필연적인 사실은 틀림없는 거지. 비유전은, 솔직해지자. 비유전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대부분이 암기야. 맞지? 물론 막전이나 근육 같은 거는 출혼도 있고 또는 자료해석도 있지만 그거 빼고 대부분의 비유전은 암기라고. 점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눈을 샘이 강조하는 거야. 이 영상은 유전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유전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샘이 전체적인 시험 점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뭘 강조하냐면 기본 문항을 실수 없이 모두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30점 중후반대에서 나의 점수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기본 문항은 누구는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 문항을 반드시 실수 없이 맞추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그걸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은 유전이니까 목표 등급별 소화의 컨텐츠를 선생님 컨텐츠 기준으로 해서 할 테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 유형 정리, 반복 재화, 실전 모의고사. 이 관점에서 들어줘. 컨텐츠의 이름만 선생님 걸 쓸 테니까. 먼저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유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솔직히 2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출제되는 유전 6개를 모두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 맞아. 이제 유전을 시작하면 6문제, 유전 6문제를 모두 맞추기가 쉽지 않아. 유전 6문제를 모두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비유전에서 문제를 틀려서 3등급조차도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본인이 3등급을 목표로 해. 그러면 3등급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비유전을 모두 맞출 수 있다. 나는 전제 하에 이미 3등급이 나온 거지. 거기에다가 더불어 유전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유전에서 적당하게 3점 3개와 2점 3개가 있으면 2점 3개는 할 만하다고. 그러니까 2점 3개, 2점짜리 3문제는 선생님 생각이야. 과거의 기출과 올해 기출을 공부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 훈련을 한다면 나는 2점짜리 3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봐.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가 3등급이라고 생각하면 수능장 3등급을 막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현재 6편 기준은 나의 등급이 3등급이고 유전 6개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 그 친구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친구는 과거 기출과 올해 기출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올해 유전 6개 중에 2점짜리 3개 정도는 본인의 노력의 결과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3등급인 친구는 2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 1등급만 높여보자고. 유전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6편 기준으로 나는 2등급이야. 그럼 2등급이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유전을 거의 맞춰. 근데 실수로 1, 2페이지 틀릴 수 있지. 그거는 잡아내야 돼. 그걸 잡아낸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이 친구는 유전 파트에서 쉬운 유전은 풀 수 있을 거라고. 어려운 유전은 아직도 건들기가 부담스러우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비유전을 모두 맞춘다라는 전제 하에 유전 쪽에서 2점짜리 3개는 맞출 수 있고 3점짜리 3문항 중에 한두 개 정도를 건들 수 있도록 유형 정리를 좀 더 집중해 보는 거야. 기출에다가 자분기를 섞어 보는 거야. 자분기와 같이 핵심 문항의 유형 정리를 해주는 강자. 다소 난이도가 있는 거지. 3점짜리를 좀 잡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자분기 강자를 섞어서 훈련을 해준다면 그 친구는 3점 유전 문항, 3점짜리 3문항 중에 한두 문항 정도를 더 잡아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2등급인 친구는 1등급으로 도약하는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지금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6월 25일 날 로직엔재가 개강이 됩니다. 로직엔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현재 나의 상황에 맞게끔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보자는 거지. 이미 쌤, 저는 자분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자분기를 좀 더 반복체화를 해주고 현실성 있게 계속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보라는 거야. 더 욕심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6평 기준으로 저는 1등급이에요. 만점을 맞았습니다. 찍어서 맞췄든 실력으로 맞췄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점수는 점수니까. 6월 평강 기준으로 1등급과 만점 이 사이에서 있는 친구들은 생명과학에 대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출, 자분기, 로직엔재, 철철실모, 시즌1,2,3 이거는 샘의 1년 커리를 모두 소화해달라는 거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생명과학의 공부량 측면이나 흡수하는 속도 자체가 그냥 루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거지.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1등급과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맞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한 강사의 1년 커리를 모두 소화할 수 없는 건 현실이거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하라는 거야. 샘은 그래서 더불어 1등급이나 만점을 맞았던 친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의 실모나 다른 학원의 컨텐츠들도 부분적으로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양한 관점과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샘 생각은 마지막이야. 유전 문제를 반복체화하고 복습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샘 풀었던 유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습할 때 다시 풀어보나요? 결론은 그래. 샘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전을 내가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들 있긴 있을 텐데 사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약해져. 유전을 진짜 잘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문제풀이의 뼈대를 다시 고민하는 것으로 내가 풀었던 유전 문제를 복습해보라는 거지. 모든 문제를 내가 1년 동안 풀었던 모든 유전 문제를 다 꼼꼼하게 다시 풀어볼 수는 없어. 그럼 2회독조차도 힘들어. 그게. 그래서 문제풀의 뼈대를 다시 고민하는 것 어떤 중요한 문제는 꼼꼼하게 다시 여러 번 풀어봐야 될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내가 풀었던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내가 복습하고 싶어. 출제 유형을 판단하는 거야. 문제를 읽고. 그럼 출제 유형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를 읽으면서 유형이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질문이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이 되어져야 돼. 막전의 문제를 예를 들자면 무엇을 경우의 수를 줬는지 속도를 결정하라는 건지 지점을 결정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프를 결정하라고 하는 건지 시냅스의 위치를 결정하라고 하는 건지 문제를 읽고 문제 조건만 갖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제풀이 경험이 쌓이면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막전이든 유전이든 선지를 보지. 기니디 선지를 보면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것으로 조건들을 오히려 끼워 맞춰서 풀어보는 거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질문을 선지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는 거야. 유형별로 킬로로직을 생각하고 이 유형에서는 킬로로직, 풀이법으로 이런 방식을 썼었어.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하면 안 돼. 핵심적인 몇 가지가 간단 명략에 떠오르지면 좋아. 그리고 조건분석에 킬로로직을 적용을 다시 해보는 거지. 한 번 이상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이유는 풀이 과정에 대한 익숙함을 계속 다듬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까먹었으니까 다시 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것이 복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풀이 과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 처음 풀 때와 두 번째 풀 때와 세 번째 풀 때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유전을 완성하려 하는 것보다 쌤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적응해 가려는 노력이 핵심이라고 봐. 유전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쌤은 비겸손한 거라고 생각해. 쌤도 쌤을 포함 모든 강사들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평, 9평 수능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거든. 문제를 보자마자 유전 문제를 1분 안에 답이 뭐다라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아. 강사들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감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1, 2분 만에 어려운 유전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단정해서 딱 답을 찍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래서 너무 딱딱하겠네요. 피디님 어때?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이 유전을 완성한다라는 생각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적응해 가야지 내가 꼭 강사처럼 100%, 120% 완벽하게 풀 필요는 없잖아. 30%를 풀면 30% 정도의 확률 그리고 5, 60%를 풀면 좀 더 높은 확률에 난 답을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조만간에 많이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유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기 때 해보고 유월이 지나기 전에 그래서 쌤이 이 영상 다음으로 준비한 게 바로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 활용가이드 사설 모의고사를 어떻게 하면 되나 많이 넘쳐난단 말이야. 그걸 준비할 거야. 그리고 이제 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전을 내가 매우 잘하고 싶다든 적당하게 잘하고 싶다든 유전 6개 중에 3개 절반을 맞추고 싶다든 목표치가 다 다를 거야. 그런데 유전을 본인의 능력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사가 푸는 걸 풀이 과정을 이해해 봐야 돼. 강사들이 저렇게 푸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다 관점이 다르지만 그리고 강사들이 풀어내는 어떤 풀이 과정을 통해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가 유전 공부의 시작이야. 혼자 모든 걸 다 유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풀었어도 풀어냈어도 또는 전혀 못 풀이겠어도 괜찮아. 강사들이 풀이하는 풀이 과정을 들어보고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해 보려고 해봐야 돼. 그리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유사 문항을 풀어보고 그 과정을 수없이 해나가다 보면 본인들의 방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공부량을 점검하고 시도해 보는 거야. 이 영상으로 모든 해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 알아. 수강평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올려줘. 수강평에 그 강자에 대한 수강에 대한 느낌이나 쌤에 대한 격려, 아쉬움, 비판할 지점 이런 것도 좋지만 수강평은 어쨌든 쌤은 수험생들과 강사의 어떤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거잖아. 그런 고민들을 유전에 대한 고민들을 올려줘. 그 쌤이 성의껏 댓글을 달아줄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수능 대박 화이팅! 1 till 5도 5 6 5 6 7 12 10